대전 영시축제 부대 행사로 어제 저녁 대전역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대전 부르스 창작가요제에서 어게인 대전 부르스를 부른 리버티 기타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대전 부르스를 주제로 한 순수 창작곡을 발굴하는 이번 가요제에는 전국에서 31개 팀이 참가해 1, 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이 최종 경합을 벌였습니다. 대전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영시축제 기간에 창작가요제를 열 계획입니다.